당뇨, 비만, 천식과 같은 병은 물론 달게 면역력 개선에도 효과를 보인 삼체 이 작은 채소가 가진 기능성분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더 기분 좋은 소식은 이렇게 기능성 성분이 많은 삼체는 우리가 좀 더 쉽고 맛있게 접할 수 있게 다양한 제품들로 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삼체에 뛰어난 기능성을 확인한 연구팀은 삼체의 기능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발빠르게 기술 이전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삼체를 건조시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만든 삼체차입니다 삼체가 들어간 콜록차는 맛과 향이 무난해 누구나 드실 수 있고요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음료입니다 또한 삼체는 국내 대형 가공업체의 기소리전을 통해 달콤하고 매콤한 치킨 소스와 떡볶이 소스로 제품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스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까지 열려 삼체는 이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식 재료로 인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삼체를 적용한 소스를 개발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체는 기능성 영양바와 그레놀라, 알러지 없는 초코파이와 건강을 고려한 면 그리고 숙지해소 음료와 면역증진용 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변신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삼체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기능성 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 소비 트렌드에 꼭 맞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체 재배농가에서는 삼체의 특별한 기능성에 힘입어 삼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 관광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제2, 제3의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삼체야말로 우리 농업의 6차 산업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